자, 2021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29번과 30번 두 지문하겠습니다. 두 지문이 빠져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제목은 긍정적 강화입니다. 이게 강화라는 게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가 있는데 긍정적 강화는 칭찬하거나 뭔가 당근을 주는 거 있죠. 이게 긍정적 강화고 체직으로 때리거나 하는 것들을 부정적 강화라고 하는 거죠. 자, 쥐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의 결과로 음식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그 녀석의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게 긍정적 강화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버드에서 한 연구 동료로서 연구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BF 스키너 박사는 캐리아웃 수행했습니다. 자, 시리즈 연속적인 실험을요. 쥐에게 자, 주절이 나왔고요. 캐리아웃은 수행하다죠. 그렇죠? 자, 주절이 나왔으니까 수식 들어갑니다. 요지, 여기가 동사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분사 부분 들어갑니다. 그럼 뒤에 목적이 있겠죠. 이러한 발명품을 이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자, 됐, 아, 발명품이니까 형체가 있겠다. 그렇죠? 그럼 됐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니까 주어가 없어요. 불완전하죠.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지다. 영어에서는 이제 be known as, be known for 이게 많죠. be known for는 뒤에 이유가 나오고요. as는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to는요. 어떤 사람이 나오죠. 대상.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as를 쓰셔야 됩니다. 스키너 박스라고 알려진 이렇게 되고요. 쥐 한 마리가 이 박스 중에 한 곳에다가 집어넣어졌습니다. 아, one of the 다음에 복수명사. 항상 기억하셔야 되죠. 그렇죠? 자, which. 그것은 꾸미는 겁니다. one, 박스. 그 안에 핏 꽉 끼워넣은, 핏는 꽉 끼워넣어진 이랄지 있죠. 그 핏입니다. 꽉 끼워넣은 특별한 막대기 하나가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은 뭐뭐 할 때마다죠. 자, 쥐가 이 막대기를 누를 때마다. 그것은 be present with, 뭐뭐시 제공되다. 이 present는 동사의 pp 형태고요. 이 present는요. 형용사로 존재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present를 쓰시면 안됩니다. id 꼭 붙이시고요. 그래서 영어에서 제공하다 할 때 이 전사 with를 가지고 쓰이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be supplied with, be endowed with, be provided with, be furnished with. 똑같이 with를 씁니다. 이 막대기를 누르는 비율이 자동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쥐는 accidentally, 우연히 그 막대를 눌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호기심에서, 아우더버는 출처를 얘기하는 거죠. 뭐뭐에서. 호기심에서 눌렀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식이고요. 여기가 동사 병렬구조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병렬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쥐는 학습을 하게 되었네요. 아, 음식이 나타난다는 것을. 뭐 할 때마다? 막대기가 눌릴 때마다. 어필은 수동태가 없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필과,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런드 있죠. 런드와 비게니 병렬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폴포즈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누릅니다. 왜? 음식이 먹혀지기 위해서, 제공되기 위해서. 비페드죠. 그죠? 음식을 받다는 것이죠. 수동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쥐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결과들을 비교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계속 꾸며볼게요. 자, 근데 어떤 결과나 하면은. 음식의 긍정적인 강화가 주어진 그 쥐로부터 그 결과를 비교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 할게요. 뭘 위해서 뭐에 대하여? 그들의 발을 누르는 행동에 대하여. 위드 도우즈 워나. 자, 컴패얼 에이. 위드 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컴패얼 에이 할 때, 에이가 복수기 때문에, 위드 담에도 복수명사로 씁니다. 여기를 배수로 쓰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워낫 할 때 워리죠. 여기서 요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그렇지 않은 녀석들과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대동사 같은 겁니다. 여기는 도우즈가 해석상으로 봤을 땐. 음, 여기 렛에 걸려야겠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워낫 뒤에는, 이게 다 붙어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런 긍정적인 강화가 주어지지 않은,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강화가 주어지지 않은 쥐들과, 그렇죠? 발을 누르는 행동에 대하여, 음식의 긍정적 강화가 주어진 피피고요. 그 쥐로부터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또는 다른 속도로, 비율로, 그 음식이 제공된 그러한 지도를 비교해 봤을 때, It became clear. 분명한 건 뭐냐면, That when이니까 주호동사 두 번 나오겠죠. 음식이 쥐의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날 때, 아, 이것이 그 녀석들의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우연스럽게라도 막대기를 눌렀는데, 음식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 그게 그 뒤부터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긍정적 강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30번 한번 볼게요. 우리 이러한 시대로 되돌아가 봅시다. 이 니치는 왠이죠, 그렇죠? 그때 사진이라는 것이, 자, 리빙 컬러죠, 그렇죠? 마치 생생한 어떤 색깔 속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기간 동안의 사람들은요, 자, 리펄 투 A as B, A를 B라고 온 것보다, 이 사진을요, 그냥 포토그래프라고 불렀어요. 예, 우리가 오늘날 하는 것처럼, 예, 흑백 사진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자, 여기 있는 두는 대동사죠. 그래서 여기 리폴드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주는 거고요. 여기는 과거고, 여기는 현재니까 두 라고 쓴 거예요. 네, 이거를 did랑, 또는 아 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대동사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컬러가 없었을 때는 흑백이라는 용어도 없다는 거예요. 흑백 사진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걸 흑백 사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원래 사진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색깔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불필요했어요. 바로 형용사 흑백. 흑백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를 인설트를 집어넣는 게 불필요했었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가정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 흑백이라는 그 문구를 포함시켰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일반 동사의 앞에 do를 쓰면, 이게 강조해 두죠. 자, 뭐 하기 전에? 이 컬러 포토그래피죠. 컬러 사진의 존재가 있기 전에, 흑백이라는 용어를 인위적으로 한번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문장 삽입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흑백이에요, 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서서히 의식하게 됩니다. Be conscious of죠, 그렇죠? 뭘 의식하냐면, 아, 지금 현재 우리가 뭔가 만개 속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아,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사진을 표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용어가 그쪽으로 생각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이나 잠재적인 기회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죠. 이제 흑백을 넘어서는 뭔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계 1차 대전이 그 이름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인베틀을 되죠, 그렇죠? 깊게 전투에 참여된, 전투에 참여하다는 뜻입니다. 전투에 참여된 이후에나 이름이 주어졌죠. 2차 세계대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세계대전을 1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른 거예요. 1940년의 그 끔찍한 기간 이전에, 여기가 2차 세계대전 기간이죠. 그 이전에 1차 세계대전은 그냥 세계대전 또는 모든 전쟁을 끝마칠 만한 전쟁,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그 1차 대전을 1918년으로 되돌아가서 1차 대전이라고 불렀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 2차 대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겠죠. 이와 같은 라벨은 어쩌면, 이게 지금 과거 얘기하기 때문에, 도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해부피피, 이렇게 해부피피를 꼭 쓰셔야 돼요. 이래야지 옛날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라벨들은, 명칭은, 자, 여기 보세요. Make AB죠. A를 B로 만들다. 여기 어가 붙었으니까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이게 갈등전쟁이라는 뜻이죠. 그러한 가능성을 개인이나 정부들에게 더 큰 현실로 만들어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2차 세계대전이 날 수도 있어? 라고 의식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명백하게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명백하게 그걸 확인한다는 것이 라벨을 붙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문제라고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제문이 우리는, 맨 마지막 주이죠. 어떤 이름을 갖다가 확인하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인식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다가, 이거를 언행위기보다는, 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의식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